안녕하세요 우리랑 스케일이 달라 잘 수 있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전히 예쁘시네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촬영을 지금 브이로그 아 네네네 드디어 드디어 오늘 아마 제 거부터 촬영을 들어가는데 를 뽑은 다음에 박스에 들어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그걸 연습하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엄청 연습했어요 진희님 영상 엄청 보면서 아 진짜요? 오늘은 진희와 함께 화장품 갖고 놀아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맨투맨 두 개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한번 저 보라색이요 보라색이요? 네 보라색도 괜찮아요 색깔 좀 진한 보라라서 머리색이 보라색이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비밀이라서 네 저희가 준비하고 연락 드릴게요 여기서 갈아입고 있어요? 네 여기서 갈아입으셔야 돼요 마이크 러리골 좀 더 분발해야겠어 친구들 안녕 회사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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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앉아보실래요? 회사원이예요? 키 한번만 맞춰볼게요 보라색이 엄청 잘 어울리세요 엄청 잘 어울리세요 와 여기 지금 얼굴 맘빡같이 나와요 지금 안녕 이봐 친구들 안녕 회사원이예요 오늘은 진희님과 함께 화장품 갖고 놀아볼거예요 하하하하 안녕 헤이 지니에 지니 회사원이예요 오늘 아 친구들 지니 채널에 지니스튜디오에 회사원님이 놀랐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회사원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헤이 지니에 지니 회사원이예요 반가워요 헤이 지니에 회사원님이 진희의 스튜디오에 놀랐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반가워요 친구들 저는 뷰티크리에이터 회사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지니가 회사원님과 함께 하나 둘 셋 짠 키즈 메이크업과 리얼 메이크업을 가지고 대결을 해볼거예요 회사원님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너무 잘하세요 저 연습했어요 자 그럼 먼저 첫번째 시크릿 박스를 주세요 주세요 오 예쁜 키티가 그려져 있어요 뭐 들어 있는지 봐도 돼요? 저 봐도 돼요? 네 봐도 돼요 지니 어린이는 상어가족 마스크팩이 나왔어요 세사원님은 이니스팩 상품명 말씀 안하시죠? 원래 근데 뷰티크리에이터 분들 다 하시죠? 네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하셔야 돼요 네 저희도 그냥 상어가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피부에 수분 공급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지니 얼굴에 맞을까요? 어 되게 조그매요 역시 어린이 친구들이 쓰는 거라서 그쵸 귀엽고 조그맣게 나왔나봐요 근데 이 눈은 왜 달려있는거죠? 입도 있네 저 저런 리본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 하셔야 돼요 앞머리 치우는 용도로 그럼 실빈을 차라리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리본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앞머리를 이 예쁜 리본빈으로 이렇게 꽂고선 팩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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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볼거에요 그러잖아요 저 제 이름 되게 많이 불러요 지니는 이거 할거에요? 지니 지니가 해볼게요 약간 이런 모습이 근데 저는 회사원은 지니는 회사원은 이렇게 해볼거에요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어색하죠 처음에 저 일본 채널도 하고 있어요 엄청 잘되는거세요? 엄청 잘되는건 아니지만 아니요 저 되게 뭐지? 그 일본 그것 중에 손에 꼽힌다고 들었는데 손에 꼽힌다고 자 다음 상자 주세요 잠시만요 라? 라? 이번엔 회사원님 시작 자 다음 상자 주세요 주세요 립스틱 사탕 아 진짜요? 오? 검이라고? 리튜브감 대박사건 대박이죠 헉 지니는 오늘 입술이 없네요 그럼 참고로 아니에요 그걸 바르면 맛있는 입술이 될거 같아요 우와 맛있다 지니 근데 그거 색깔도 나오고 있어요 색깔 나온다고요? 네 대박 그랬나? 그쵸 나오죠? 어? 그럼 왜? 약간 오렌지색이죠? 대박 립밤을 바르고 껌을 씹을래요 그거는 뭐 립 튜브 껌이 뭐예요?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립에 바르는데 껌이에요 잘 발래요? 좋은데요 색깔 너무 예쁘다 지니 봐봐요 음 음 됐다 오 지니 손톱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짠 되게 잘 발랐어요 예쁘다 예쁘다 빨간색이 확실히 눈에 튀고 예쁘네요 메이크업이 완성 예 자 오늘은 지니가 회사원님과 함께 키즈 메이크업 때 리얼 메이크업 대결을 해봤는데 회사원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진짜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다음에 또 놀러오도록 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회사원님과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이거 보고 계신 엄마들 이모들 회사원 채널로 놀러오세요 회사원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다 엄마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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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 상색 때문에 넓구나 엄청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저 이것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잘 안 보여 아 이렇게구나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대박 신난다 그러면 저희 거를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돌려놔야지 오늘은 친구들의 아들, 딸 조카,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니님과 함께 할 거예요 나 진짜 시골강을 정말 무릎 꿇고 보고 있어요 그 영상 제 핸드폰 가져가서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조카 네 이번에는 회사원님이 지니님을 예쁘게 변신시켜줄 거예요 헤이지니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근사한 한식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손이 참 야무지시군요 진짜 맛있게 드세요 리얼 얌얌 밥상이다 밥이 아주 그냥 윤기가 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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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이 나오니까 반찬이 또 바뀜 고춧가루